형, 악식 잘하셨죠? 나는 못 먹었지. 여기 맛보스도 있고, 등심도 있고, 메뉴 받는 중. 메뉴 받는 중. 네, 네. 한우. 한우, 저거 제일 비싼 거네. 그리고 뭐 JTBC, 뭐 Just the best 채널 돈 많으니까. 야, 등심! 반찬, 반찬 추가로. 반찬 추가로 나. 추가로 도와드리겠지? 반찬 추가로 나. 뭐라 해야 되나? 온 지 오래 됐어? 저 7시. 왜 그렇게 일찍 왔어? 원래 7시에 오라고 그러던데. 아, 맞네. 7시에 오라고. 아니,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니 다른 멤버들을 왜 알아 나오냐고. 반찬 추가로 받을게요. 네. 반찬 추가로 받을게요. 네.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여기.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여기 목돼지 통겹살, 통삼겹도 맛있고요. 통겹살이 뭐야? 생돼지 갈비는 맛있어. 그러면 여기 형님은 한우, 등심 주시고요. 한우, 등심이요? 일단 저는. 여기에도 잘 생겼는데? 막국수 하나 드실래요? 막국수? 막국수? 물 막국수? 물 막국수는 얼마예요? 한 7천 원 정도. 5천 원인데요? 5천 원. 5천 원. 일한 지 오래 안 된다는데. 요새 대한민국을 막. 너무 안, 이거를 보면 어떻게. 가격이 요즘 최근에 바뀌어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흑돼지 통 목살은 얼마예요? 15,000원. 14,000원입니다? 14,000원. 그것도 최근에 바뀌어서. 몇 그램에? 몇 그램에? 400 그램. 저 150 그램이네. 요새 너무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하면. 나는 애쓰는 거. X나 씹어.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나는 내가 고기 깊하잖아요. 아, 맞네. 너랑 종국이 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 단골을 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봐, 착하네. 원래 착한데 그냥 의식되려고 그랬어. 진짜 너무, 너무 열심히 했다. 또 그러다니. 얼마나. 이런 거 보기 좋은 게. 진짜 열심히 했다. 보기 좋은 게 이런 데서 일하고 자기가 자기 용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없는 사람들. 우리 가게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친구들 중에 연습생들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저도 사실 가수가 꿈이거든요. 아, 진짜 그죠? 그러니까. 가수? 네. 지금 몇 살인데? 17살입니다. 대박. 그럼 하면 안 되지, 아직. 공부해, 차라리. 왜? 태호도 17살 때 시작해서 지금 된 거 같고. 아, 뭐야? 지금 너무 일찍 가면 안 되고 조금 조금 인생을, 인생을 조금 4일만 산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즘 애들 다 빨리 하니까 또. 잘하면 또 계속 형처럼 이렇게 또 길게 할 수 있지. 제가 사실 너무 제 롤모델이세요. 내가? 그런 말 안 돼. 나 말고 어쩌면 좀 더 훌륭한 사람들. 아니, 훌륭한 아빠의 헐리우드 영화 찍었지. 아, 많이 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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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재가 보내주는 게 나을 수 있는 거 같아요.